니콘 파트와이 꿀만 호텔 인턱 컨티넨탈 여기가 뭐 마리나 거긴가 어휴 넓다 넓어 넓어 돈이라도 가져올걸 그랬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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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파는데 기름 기름 여기는 인라 어 여기는 파 Jr 뭐지? 사토팔살이 되어있네 아침 산책하는 사람들 뉴타운이요 뉴타운이요 뉴타운 와 뭐야 이거 완전히 도로가 보통도로가 아니네 너네는 또 뭐냐 간판이 있는거 보니깐 여기가 마리나같은데 꾹꾹 마리나같은데 인터크리스네탈이 아침 햇살을 받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네 수에 리... 아... 리젠츠 북극 북극 리젠츠 거기가 없네 오... 리젠츠 아... 리젠츠구나 500m 인터컨티렌탈 옆에 있는 리젠츠 스톱 랭루지 빅크로드 여기 또 뉴타운이네 아... 아... 비양기 빅크로드 플리스... 호텔 워터프롬 렛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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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바이상 오토바이로 갈수가 있나요 있겠죠 있나요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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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그냥 걸어서 가는걸로 그리고 두사람은 어떻게 지켜보나요 사진좀 찍게 기능 가지고 가야지 아... 수영을 할수도 있는데 분위기가 아 여기가 세일링클럽이구나 세일링클럽이 여기구나 아... 진주 아 여기까지 아침 운동을 하러 오는 사람들 있겠네요 아직 세일링클럽 자전거 타는사람 앙샷 진주가 아주 멋지네 호호 3 4 5 5 4 5 5 5 5 5 3 5 5 5 5 5 6 r 5 5 4 아, 사진?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1개 1, 2, 3 1, 2, 3 1, 2, 3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 사진 known 축하 무화 아, 예세 굿 굿 경비실에 아저씨가 아주 재밌나네요. 부르더니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네요. 사진을 찍고 자그마한 항구가 있구나 여기에. 흥미로운 여기는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 있네. 조그만 배도 있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겠네요. 청소도 하고 있고 체험 행사를 했나. 자그마한 소구가 있는데 옛날 소구가 이 건물이 없을 때 왔었는데 건물도 새로 생겼고. 몇 년 사이로 이렇게 새로우게 송기고 그러네요. 좀 멀리에 남부섬이 보입니다. 남부섬이 보이는데 거북이섬. 누군가가 있는데. 그냥 가요. 또다. 흥미로운 흥미로운